그럼 이제 이런 비쥬얼이거든요, 뭔가 그로스 테스 하죠. 그럼 이제 이거, 영양제 약간 이거 뿌려줍시다. 조금 버무려줍시다. 이거 손맛이야, 조용히 이 시키다. 밥이다. 자, 밥먹어 보고 계세요. 그쪽 하지마. 청량제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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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량제네. 야, 민혼문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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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청량제 너무 크게 써놨다. 다음에 좀 더 작게 써놨겠다. 청량제 좋아하네, 얘는. 응. 얘는 싱글백입니다. 예. 잘 먹네. 잘 먹어요. 배불때까지 먹어. 야, 밀음만 한다, 밀음만 한다. 밀 한 번만 먹지 말고 이거 좀 먹고 오래 참깨 야들야들 살살 녹는다 밥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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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까고 밥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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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밑에 봐 내가 시야변경 내주자 시야변경 시야변경 약간 내놨어요 시야변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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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않을까? 어? 봤다. 본거 같죠? 봤죠? 밑에 봤죠? 이야 저 바나나 쉐이크 엄청 맛있겠다. 바나나 밀엄 토핑 난리 났죠 지금? 봤죠? 마음 이러면 토핑? 나보지 말고 밥 먹어 뭐 엄청난 쓰레기야 하하하핳 우와.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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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기본적으로 청년차량이 매우 좋아요 애들이, 뭐 될지 모르겠네. 잘 먹는거 봐. 바나노 한집해. 대단한 냄새나지. 쳐다듬을 말고. 밥 먹어. 크게 한입 한입. 한입에 다 넣겠다는 의지. 한입에 다 넣어줘요. 배가 엄청 말라서 더 먹어야돼 아 슬그러다 당연히 잘 먹지 먹어 빨리 임마 다 먹었어 벌써 안돼요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참 맛있는 내가 쓴거다 이거 좀 작아서 잘 안보이나보다 내 손밖에 안보이나보다 이건 어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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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맛있어 호박이 제일 맛있는데 필드쪽에 놔두고 왔다 필드쪽에 놔두고 왔다 여기 걸리는거 아냐 호박같은데 이거 호박 아니야 먹었어 먹었다 교감을 좀 해야지 네 저 맘에 기가 불하네